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세상 속에서 정면 승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들어가는 말을 저희들이 함께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면서 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으뜸이 되십시오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남아서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이 땅에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네들끼리 계속 모여서 누가 오른편 누가 왼편에 앉는지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 끼리끼리 모여서 정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정면 승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서로에게 정면 충돌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작전 짜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499번째 맞이하고 있는 종교개혁주의입니다 그 당시에 중세기의 교회가 말씀에 어긋나서 타락하게 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비만하게 되고 교회가 기득권을 갖게 되고 권위를 갖게 되면서 신부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줄을 섰지만 세상에서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가운데서 복음을 변절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499년 전만 종교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개혁의 스피릿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몸집이 커지면서 오히려 몸을 사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밖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친구 목사님을 통화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요 목사, 결혼 대상자 직종 가운데서 목사는요 끝에서 두 번째였대요 끝은 뭐였는지 저도 모르겠고요 알고 싶지도 않지만 끝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최근에 2화 여대에서 목사, 배우자 감 랭킹의 10위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목회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저도 20몇 년 전에 목회한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3일 동안 그냥 우셨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 우리 아들 때문에 캐나다까지 이민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목회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고 그냥 가슴이 무너져 버리신 거죠 요즘은 목회자들이 사실상 너무나도 많은 세상적인 인정과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서 신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목회자 구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줄을 서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현대에 있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보금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보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야성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기득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에 들어가서 정면 승부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 속에서 보금을 유통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참 부흥과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도 과감하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을 가르치며 영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사랑하였지만 의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고 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주저하지 않고 이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 바깥으로 보금을 가지고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만 머물게 되면 영적인 비만을 얻게 됩니다 이여령 교수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누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찐 새는 날지 못한다 교회가 새처럼 비상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한 표현으로 영적인 비만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아는 정보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아는 것이 많아서 오히려 뛰쳐나가지 못하고 영적인 비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여령 교수는 더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다 불교는 가만히 앉아있는 부처의 상을 갖다 놓고 거기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비우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행동하는 분이셨고 비틀린 몸을 이끌고도 십자가를 감당한 그 행동하는 영성 가운데 따라가는 제자들이 참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니까 요즘 고지방 저탄소화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몸, 다이어트에 신경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릴 때는 또 젊을 때는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빵, 탄수화물도 많이 먹었는데도 그냥 금방금방 이게 설큘레잇이 되니까 살찌는 게 별로 걱정이 없는데 나중에는 몸이 움직이지를 않다 보니까 비만의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몸 안에 섭취되어 있는 그 영양분이 순환이 되고 유통이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시 레스토랑 일식집에 가가지고 이 수시가 빨리빨리 유통이 되는 식당에 가가지고 먹고 싶지 이 회가 들어와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유통이 안 되는데 가가지고 어느 손님이 식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고깃집도 마찬가지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음식이 들어왔다가 빨리빨리 유통되는 것이 잘 되는 식당입니다 가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건이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는 가게가 잘 되는 가게이지 인벤토리가 들어와가지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해서 썩어져 있고 저장만 되는 인벤토리는 좋은 비즈니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학교에 보통 한 4년 정도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잡도 잡고 일을 하면서 5년, 6년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이 만약에 우리 학교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나는 10년이 돼도 난 졸업하지 않겠다 20년이 돼가지고 나는 졸업하지 않고 학교를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대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안 좋은 학교입니까? 이 학교 진짜 좋은가 보다 학생들이 20년이 돼도 직장에 안 가고 남아있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 담당을 하면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도 똑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고등부가 있지만 보통 교회들이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6학년 때부터 12학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학년 때부터 12학년까지 6년, 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게 고등부에서 대학교에 간 학생들이 대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는데도 대학부로 청년부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고등부에서 계속해서 남아가지고 나는 고등부를 지키겠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 청년부에서 자라서 결혼하고 성인이 되면 장년부로 올라오고 이렇게 솔큘레잇이 되고 유통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번영과 편안함을 추구하면 보금을 유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대형교회들이 몸집을 크게 하는 것에는 집중을 했지만 성도들을 훈련해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게 하고 선교지로 보내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지 않는 가운데에서 지식만 늦다 보니까 좋은 설교들은 다 들어가지고 입맛은 까다로워졌는데 영적인 비만을 낚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을 없애버리는 것이 훈련입니다 죄성은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죽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그 예화를 들었어요 집에 가끔 가다가 이 라잇볼브를 갈아야 되면 여러분 그 라잇볼브를 커버하고 있는 커버를 먼저 떼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 파리 파리가 한 마리 두 마리씩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만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는 없습니까?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 파리가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죽어있나 그런데 아무리 봐도요 파리가 날아가다가 이 전깃불 근처에 가서 날아가다가 지식하고 이렇게 죽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 강원대에서 현재 유지,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편안하게 놔두면 제가 좋은 목사님과 나쁜 목사입니까? 너무 편안하게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편안하게만 만들면 좋은 목사니까 나쁜 목사입니까? 나쁜 목사예요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들을 그냥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과 제자 양육은 그래서 편안함과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자꾸 편안함만 찾습니다 편안한 교회, 편안한 목장, 편안한 훈련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편안함을 포기하고 잘 흩어지고 섬기고 나눠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귀찮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격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상식 보내는 거예요 두 명씩 보내고 일곱 명씩 보내고 보내면서 실패도 하게 만들고 돌아오면 또 작전 짜고 왜 실패했는지 알려주고 또 보내고 또 다시 받아서 훈련시키는 것들을 재반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컨센츄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맛이 쓰고 시고 짠 맛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모네이드 여러분 그 파우더가 잘 섞여야지 파우더가 섞이지 않는 데서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수렁해서 여러분 된장도요 맛있지만 그걸 잘 풀어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여야지 여러분 혹시 된장 이렇게 뭉쳐진 거 한번 드셔보신 얘기 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만 자꾸 이 된장 뭉친 것 같이 조직의 쓴맘만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교회가 안에서 시끄러울 날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고 나눠졌어요 22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장이다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올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유대의 형제들하고 자매들이 힘들다고 했을 때 정말로 정성껏 헌금을 걷어서 부조를 내고 도와주는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있는 것들은 나눠주는 그러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직자들의 중심의 사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얘기하는 말씀만 들으면 끝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복음의 유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영향을 끼치려면 힘을 키워야 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향력도 여기 힘입니다 영적인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영향력과 이러한 힘이 없고 해설가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월드컵을 보면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결정적인 그 순간 그 페널티 샷 그 페널티 샷을 집어넣기만 하면 그 게임을 이길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와가지고 페널티 샷을 하는데 슈링을 딱 하니까 꼴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위로 그냥 딱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반응이 어떤지 알았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아, 바보 그것도 못 넣어? 저도 그렇게 반응했거든요 한 번은요 우리 교회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페널티 샷 하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제가 페널티 샷을 하려고 딱 서 있는데요 TV에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가까운 데서 슈링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페널티 샷에서 골대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왜 이렇게 골키퍼가 커 보이는지 골대가 커 보이는 게 아니라 골키퍼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절대로 방송을 보면서 페널티 샷 못 넣은 사람한테 바보, 왜 그것도 못 넣어? 그 얘기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 상황 가운데에서 보금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설가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비평가도 많이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직접 페널티 샷의 기회가 있으면 골을 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은 어떻게 키웁니까? 힘, 실력을 쌓는다는 것은 내공과 외공을 함께 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공은 무엇을 내공이라고 얘기합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닌 보금이 내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공은 컨텐트입니다 내용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이 내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성경 지식이 내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 지식을 통해서 보금을 깨닫는 것이 내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내공이 있었어요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 1년 동안 제자 양육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금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내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 더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1년이 됐는데 나가지 못해요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경 공부들을 다 해가지고 얘기 듣는 것은 도대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여러분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것은요 이제 나가시면 돼요 나가서 가르치면 돼요 나가서 보금 전하면 돼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이디 그리어가 쓴 담장을 넘는 크리션이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는 정책당회 때 장로님들 1박 2일 동안 이 책을 다 띄었다고 해요 저는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저 혼자만 혼자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이디 그리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10단계 과정 그것을 밟는다고 해서 더 좋은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시기 위해 밟으신 10억의 걸음을 깊이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요한보금을 보면서도 지금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요 제자들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상관이 없이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이해하니까 그냥 뛰쳐나가서 전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디옥교회의 내공이었어요 복음의 열망이 내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택주패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조선, 쉽 매뉴얼을 주지 마라 작업팀을 조직해서 나무를 제공하지 마라 그보다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라 저는 너무나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매뉴얼 달라고 얘기 많이 하고요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매뉴얼 주고요 만들어 줘도요 오래 못 갑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매뉴얼이 없어도요 그 맛을 보면요 묶어놔도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버렸으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요 뛰쳐나가요 우리가 복음의 그 영광과 그 맛을 보면요 나가게 되는데 선교지로 나가고 전도하고 직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가지 못하면서 핑계를 매뉴얼 없다고 못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뉴얼이 필요 없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뉴얼은요 나가서 하다가 보니까 매뉴얼이 귀한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신학교에서도요 선교학을 가르칠 때요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갓 20대 초반 대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선교학 배우는 청년들하고 20년 동안 선교지에서 고생하다가 와가지고 선교학을 공부하는 사람하고 수준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상담을 가리키는데요 상담학 가리키면서도 교실에서도 똑같아요 20대 초반에 이제 갓 친학교 들어와가지고 목회 상담 가르쳐주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근데요 50대 60대 삶에서 그냥 부딪칠 대로 다 부딪치다가 와가지고 상담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예배와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 내공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오카눔 목사님의 설교를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오카눔 목사님께서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12년 전에 외쳤던 그 목소리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 12년 전에 한국이 너무나도 어두웠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에서 목사님께서 외친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내지 못합니까?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데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보수 눈치 보고 진보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있느냐 외쳤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한국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려서 누구는 보수, 누구는 진보 여러분 보수 눈치 볼 필요 없고 진보 눈치 볼 수 없고 교회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무원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만화왕가 및 사오리라 여러분 바나바는요 구브로 출신의 레위족이었어요 사올은 누구였습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바리세파였어요 근데 시무원은요 여기 재미있는 게 니게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니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흑인들 욕할 때 니그로 니그로 그러잖아요 뭐냐면 시무원은 흑인이었어요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 아프리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화에는 또 헤롯의 젖동생으로 로얄 페미니였어요 헤롯의 정치 세력을 얻고 있었던 특권 계층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 바리세파, 흑인, 니그로, 귀족 각자 다른 문화와 정서와 계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배이고 기도이고 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안에요 금식이 사라졌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교회에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요 금식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 금식하며 나갔어요 여러분 이 금식이요 13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그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14장 23절을 보시면 나중에 보세요 또 금식으로 끝나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금식으로 시작했어요 요즘은요 교회 가요 너무나도 배가 불러서요 다이어트는 외치는데 금식은 안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때로 따로 세우라 하니 한국어로는 주를 섬겨라고 번역이 되어있지만 원어와 영어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배를 목숨같이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금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전에도 그냥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나누는 거예요 저희가 10년 전에 다운타운 목회 시작할 때요 자신감이 정말 없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본교회에서만 설교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누가 다운타운에 나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 정말 올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래 희성아 금식해라 매주 주일날 설교할 때 그냥 금식해라 1년을 작정하라고 금식을 그냥 했어요 주일마다 그냥 금식하고 설교했어요 힘이 빠지죠 근데 그 힘이 빠지는 것 같은데 힘이 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금식하며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을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1년 지나고 나서요 하나님 1년 지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매주 주일날 설교 끝날 때까지 그냥 금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익스파이데잇이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르신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열정이요 옛년 20년 전에 30년 전에 열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길 주님의 룰로 추건합니다 우리 이번에 어르신들 또 도미니카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금방 그렇게 그냥 티켓팅을 해가지고 가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못 다 갈 정도로 열정이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감사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뛰쳐가는 거예요 전도주로 나아가고 선교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외공은 우리가 부름을 받은 곳에서 드러나는 실전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외공은 보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선교적인, 전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삶을 살아갔어요 외공은 실전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목회자들만 풀타임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라틴어로 vo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vocation에서 영어 이름으로 아니 한국 이름으로 직업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직업 여러분 직업이 여러분들의 풀타임 부르심이에요 말틴 뉴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직업은 하나님이 세상을 돌볼 때 쓰시는 가면과도 같다 말틴 뉴턴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구하게 하는 기도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곡식을 심고 거두는 농부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밀가루로 빵을 굽는 제빵새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음식을 준비하는 레스토랑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농부를 통하여 제빵새를 통하여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이런 세속적인 직업 같지만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더 악하고요? 왜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더 세금 많이 띄워먹고 왜 크리스찬 학생들이 심지어는 신학생들도 교수가 지켜보지 않고 있으면 컨닝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종교는 프라이빗한 겁니다 왜 직장에 가서 자꾸 종교 얘기합니까? 종교는 프라이빗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프라이빗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프라이빗하지가 않아요 복음은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게 유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종교입니까? 복음입니까? 종교는요 교회 안에서만 뺑뺑이 돌려요 종교는요 교회 안에서 누구 팔뚝이 굶은지 자랑하고 있어요 복음은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실전 능력입니다 실전 능력을 어떻게 키우니까? 방법이 없어요 많이 경험해야 돼요 많이 나가봐야 돼요 타고난 것이 부족해도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임목사님 일 때문에 연하 말틴 상원 의원하고 같이 식사하고 미팅을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아직도 이 캐나다예요 신앙으로 서 있는 리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타와 의사당에서요 매주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2세들, 3세들을 그렇게 리더로 보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장학금들을 마련해가지고 인턴십들을 보내고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느에미아와 같은, 다이웨과 같은 그러한 리더들을 만들 수 있을까?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병원에서, 법정에서 이런 다양한 직업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수 있는 큰빛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시행착오가 있죠 힘들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진리대로 선포되지 않았을 때 교회 안에서만 몸집이 커지고 부패되어만 갈 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정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작전타임하고 또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유통이 아름다운 선교적인 전도적인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풍선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풍선 두 개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보여요 이 풍선 제가 좀 나랑하게 하고 싶은데 치는 거죠 또 내려오고 또 치고 내려오면 또 치고 또 치고 오늘 제가 한식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치고 내려오면 또 치고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그냥 아 그래 죄책감에 그냥 전도해요 말씀 묵상 큐티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 그래 말씀 묵상 해야지 며칠 가요 근데 또 내려와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치는 거죠 전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면 또 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풍선은요 이따가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게 놓으면요 날라가 버려요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은데 내용물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하고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맨날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치고 또 이렇게 오면은 막 이렇게 일하다가 또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다라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복음은요 복음 그 자체만으로 그냥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해설을 하시면서 저것도 다음 주면 또 내려와 당연하죠 당연하죠 힐리움이니까 제가 예로 드리는 거죠 꼭 그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복음은 안 내려와요 그리고 안 내려오는 게 만나면 예배드리고 만나면 기도하고 만나면 복음 듣는데 어떻게 저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폭발 새생명 27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힘 빠지지 마세요 복음으로 정면승부하고 복음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자 양육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복음으로 성교지 나가는 거예요 괜히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그냥 미안하고 죄책감 걸리고 복음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진짜로 대책이 없어요 뛰쳐나갑니다 붙잡아 놓으려고 해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네님 좀 나와주시고 머물지 말고 나가십시오 더 이상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내공과 외공을 쌓아서 세상에서 정면승부하여서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